마지막 영단어 33일차 하겠습니다. 먼저 음원을 준비하겠습니다. 음원, 음원 알아보아. 네, 음원 나왔습니다. 자, 우리가 한글은 아니까 영단어 뜻은 다 뭐 알죠. 옆에 나와 있으니까. 우리는 옆에 있는 파닉스 발음 기호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이렇게도 삐뚤렸나, 이렇게. 자, 첫 번째 단어는 네, 보니까 여기 n이 있고, n. 펜 알아보았다. n. 그쵸? n는 os. or. 여기 길게 발음하세요. 혀 좀 안으로 좀 말아주세요. or. n이 있으니까 nurse. 그쵸? nurse. nurse. 자, n. 이 혀의 위치를 한번 느껴보세요. 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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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입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혀가 이렇게 감싼다고. 그쵸? 이렇게 감싸. n. n. 그 입 모양으로 nurse. 그쵸? nurse. or. 간호사. 들어봅시다. 자, nurse. 그사이 꺼졌네, 얘가. nurse. 자, nurse. 그랬죠? 그 다음 단어. 자, 이 c가 경험했던 크 사운드. 크, 그쵸? 크. 그래서 애. 얘는 애벌레 할 때 애. 애플 할 때 애. 그래서 캐. n 또 나왔다. 캔. 그쵸? 디드. 드. 이. 그래서 캔디. 이 안에는 기호라고 그랬어요. 기호, 그쵸? 기호. 조심하자. 캔디. 이거 i 아니고 e야. e. 이. 그 다음에 또 나왔다. n. 그쵸? n. 요는, 얘는 애야. 애, 이. 얘가 애고, 얘가 이입니다. 애, 이. 앞에 n 있어? 네이. 그쵸? 네이. c 사운드죠? earn 해서 nation. 어, 캔디 안 들어봤죠? 캔디. 캔디. 네이션. 네이션. 션. 그쵸? 션. 네이션. 그 다음에 러. 오. 길게. 러. 러. 들어볼까? 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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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도 소리 안 나. 러. 자, 그 다음에 얘는 어여야. 어. 드. 어드. 러. 어, 드. 러. 에가 있으니까 러. 이렇게 끊자. 어드레스. 뒤에 강세 있다. 어드레스. 들어볼까? 어드레스. 어드레스. 뒤에 강세 있다. 그 다음에 여섯 번째 m. 입모양. m. m. e. 맵. f. 맵. 더. 맵. 그쵸? 맵. 그쵸? 맵. 그 다음에 자, 얘는 어, 들어봐야죠? 단어. 맵. 맵. 그 다음에 똑같죠? 맵. 그, 어, 거. 그, 어, 거. 지, 이. 지. 엔. 맵. 매거. 진. 그쵸? 맵. 매거. 진. 들어볼까? 매거진 매거진 잡지 그 다음에 무전무 M O 모 모 오사운드 모 먼트 언트에 M이 있다 먼트 이렇게 잘라도 되겠죠 모먼트 들어보자 모먼트 모먼트 그 다음에 P E Peace 그죠? Peace Peace 네 자꾸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동사 명사입니다 S O 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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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이셔 앞, 여기를 랍, 그렇죠? 드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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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드, 르, 드르 앞, 앞이셔서 드랍 그 다음에 들어봅시다 페인트 어? 아우 먼저 들었네, 그렇죠? 드랍 그 다음에 페인트 F A 페이 N 페인트 됩니까? 페인트 그리다 페인트 칠하다 자, 갑니다 또 그 다음에 얘는 쓰 그렇죠? 쓰 윈니와 아이고 윈니와 아래니 사이에 혀가 있게 있다가 들어가면서 입 안으로 들어가면서 바람 빠지는 소리래 쓰루 쓰루 이렇게 쓰 로우죠 쓰루 던지다 쓰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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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는 크 그렇죠? 에 케 얘는 취 사운드입니다 하나로 보세요, 얘 트씨 그러지 말고 취 여기서 캐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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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얘는 흐 바람 바람 내뿜는 소리 흐 흐 흐 헐 헐트 그렇죠? 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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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또 안 난다, 그렇죠? 헐트 그 다음에 얘는 쯔 사운드입니다 쯔 얘는 쯔 에 쟤 느 여기는 어라고 하지 말고 의에 가깝다, 그렇죠? 얘는, 그렇죠? 제너럴 그렇죠? 제너럴 장군 장군 육군 공군 장군 제너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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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F 사운드는 푸 그죠? 어 퍼 니 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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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얘는 드 그렇죠? 드 에 데인 데인 즈 아까 여기서 했죠, 즈 데인즈러스 얘는 위에 가깝다, 그랬죠? 데인즈러스 됩니까? 러스 데인즈러스 들어볼까? 데인즈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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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즈 즈러스 이렇게 잘랐습니다 하나 남았다 자 얘는 럭 아오 라우드 됩니까? 라우드 이렇게 네 자, 들어보자 라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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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안 돼요 8분 그러면 한 번만 보느냐 아니 아니 돌려서 다시 봐야죠 본인들이 읽고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했으면 자꾸 바른 규복을 읽었으면 두 번째는 얘를 가리고 얘를 가리 이렇게 안 써죠 얘를 아이고 진짜 안 가려시네 얘를 가리고 검은색으로 한번 해보자 얘를 가리고 읽는 거죠 Loud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